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서 어렵게 사과의 말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과에 대해서 청와대의 보좌진들은 많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사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한 문장 사과도 본인이 직접 전한 사과는 아니고 아래 사람들에게 시켜서 마저 못해서 한마디 던졌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사과 불과를 신주도 하든지 모시듯이 지켜온 문정권에서 그렇게 사과가 나오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과가 의심받는 것은 항상 토를 붙인다는 점입니다. 사과를 했으면 그냥 그것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끝을 내면 되는데 반드시 토를 댑니다. 그들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뭐라 뭐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뭐라 같은 그런 문장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무슨 법칙처럼 그런 룰을 따릅니다. 항상 토를 답니다. 그 이번에 달린 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서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범죄 정보 외에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결국 이제 이 땅에서 귀 달리고 입 달리고 눈 달린 사람들은 다 아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다 이게 압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위한 나를 위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칭송하는 그런 그룹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자신들을 위한 그런 검찰개혁이구나 이렇게 대부분 다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앞으로 조금 멈추어질까 절제할 수 있을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까 대개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앞과 뒤 전과 후를 조금씩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 문 정권 사람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일단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건에서는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해서 파상공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친문 인사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다시 촛불을 들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한 민주당 의원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마수는 촛불을 들어야겠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징계 재가를 반복하는 맹백한 상권분립 위반이 아닌가 일개 재판부가 대통령을 흔들어 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궤변을 넣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성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된 법적 후퇴타다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술 더 뜹니다. 법원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후퇴타이다.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런 정말 이상한 논리를 댑니다. 신동근 최고의원은 법조 카르텔의 견고한 저항이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통제 시스템의 구축이 빠른 속도로 이루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동근 최고의원이 이야기하는 통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그냥 그것이 독재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또 독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12월 26일 날 중앙일보의 두 젊은 기자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좀 더 공세적입니다. 괴물 잡겠다면서 괴물이 됐다. 심상차는 공수차 이런 제목으로 막 출범하는 공수처가 얼마만큼 위험한 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이런 글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이런데도 공수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검찰개혁이라는 허울은 좋지만 사실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법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가 검찰개혁에 투영된 것은 아닌지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기사에서 말미를 장식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국민과 맞붙어서 큰 파열음이 크게 울릴 때까지 기자의 말대로 괴물이 계속해서 되어갈 것입니다. 스스로 괴물 되기를 중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들은 멈춰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고 또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제라든지 절제라든지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에게는 논리, 합리, 이성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적과 아군이 있을 뿐입니다. 일반 국민과 입바른 소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적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적일 뿐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적대하듯이 적대하듯이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파열음이 날 때까지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결국은 파열음이 날 때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파열음이. 그렇기 때문에 합리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호흡을 고르고 좀 자제하고 좀 멈추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기대를 접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